오늘은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책을 가지고 일본 직장인을 위협하는 5대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이 이 5가지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노후에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유사점이 많죠 그래서 일본 직장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잠재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했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다치키 마코토라는 분이고요 경제 애널리스트이면서 경제지에서 금융과 연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부동산 버블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일본 경제의 취약점, 일본 경제대 문제점 그리고 일본인들이 처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본 직장인들을 위협하는 5가지 리스크는 대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냈으며 소설 단카이 세대로 유명한 사카이아 다이치라는 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대기업이나 관공서를 무사히 정년 퇴직한 일본의 셀러리맨들은 25년 근속이라는 훈장과 함께 주택자금의 대출 납입도 거의 끝난 상태가 된다 이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만약 대출 장점이 남았더라도 퇴직금으로 청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일본의 황금세대 정말 행복하고 경제가 잘 발전하는 시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오늘날 현실은 어떻냐 오늘날 현실은 25년 근속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고요 운 좋게 정년퇴직을 했어도 전업주부인 아내와 학생인 자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야 또다시 생활 전선을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97년 이후에 가족 같은 직장, 가족 같은 기억 평생 직장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요 그 후로 정년퇴직을 했어도 결혼도 늦어지죠 취업도 늦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한 자산을 모으지 못할 뿐더러 또 아직 학생일 때 다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죠 대기업에서 대부분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대학을 가면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그런 복지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유명무시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 30대에 취업을 해서 30, 35살에 결혼한다 할게요 한 34 정도에 결혼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0년이 지나야지만 아이가 20살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4살인데 54살까지 다니기가 쉽냐 이거예요 그때까지 기업을 다닌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금 지원 제도가 유명무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신세계에서는 이제 퇴직을 했어도 그걸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죠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25년 근속도 불가능하지만 운 좋게 정년퇴직 했어도 아직 자녀들이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퇴직을 했지만 퇴직 이후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취업 제 취업을 또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와 나의 은퇴학교라는 채널에서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대기업에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택배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흔한 얘기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만나게 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직장을 위협하는 5가지 리스크 5대 부실책은 무엇이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채무 면제 상태의 전업주부 두 번째는 다수의 자녀 세 번째는 주택자금 대출 상황에게 남아있는 주택 네 번째는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 다섯 번째는 본인 이 다섯 가지 리스크라는데요 이 다섯 가지 리스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 면제 상태의 전업주부입니다 일단 이 전업주부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정기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해 주셔야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가정이라는 경제 주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업주부는 보통 뭘 하죠?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가지고 이제 그 수입을 관리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을 보통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데 사실 이제 자녀도 출산하게 되죠 자녀가 출산하니까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본 직장인 남편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 책의 조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가 채무 면제 상태의 전업주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수의 자녀입니다 다수의 자녀 자녀가 생기면은 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많은 돈이 쓰게 되죠 뭐 당장 아기가 태어나면 기저귀값도 들고요 분융값도 들죠 거기다가 이제 사교육비 들죠 또 교육비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20년 사실 20년 이상이죠 20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지출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자녀 리스크라고 부르죠 사실 자녀 리스크 그래서 성인이 되는 20년까지 저는 30년까지라고 보는데 30년까지 지출만 하는 주체가 된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해졌고 많아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자녀 자녀 리스크가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집입니다 내 집 내 집은 부실토지 위에 지은 토끼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매월 지불해야 하는 대출 상환금이 최하 80만원이라는 거죠 월 80만원 이 월 80만원이라는 게 뭐 돈을 벌 때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모든 수입이 끊기면은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사실 80만원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죠 80만원이면 하루에 거의 2만원 정도 2만 5천원 정도 쓸 수 있는 이제 돈인 건데 2만 5천원도 쓴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끼 식재료 새끼 밥값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내야 하는 이 집을 집을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출 상환금을 매달 80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내 집이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미래 구속장치이자 평생 감옥이 되어 셀러리맨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입니다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의 노후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죠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보통 60대 50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들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죠 그들의 부모님이 이제 90대 80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도 노인인데 그 부모님 세대들이 아직도 자신의 부모님을 성계화하고 모셔야 되는 상황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인 건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형제 자매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낳은 자식들은 또 적잖아요 제 형제 자매는 또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 자책을 세워야 되는데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리스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리스크 마지막 다섯 번째 리스크는 본인입니다 본인 이 책의 저자는 최대의 골칫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았어도 내가 대기업 임원을 했든 과거의 변호사였든 의사였든 아무리 능력이 좋았어도 현재의 시장 가치는 0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몇 억을 벌고 이랬어도 지금은 소득이 0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가장 자신이 짊어져야 한 최대의 리스크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리스크 일본 직장인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첫 번째 채무 면제 상태의 전업주부 두 번째 다수의 자녀 세 번째 주택자금 대출 상황액이 남아있는 주택 네 번째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 그리고 다섯 번째 본인 다섯 번째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섯 가지 리스크가 결국에는 일본 직장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게도 많이 적용될 만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미 우리들에게 리스크로 닥치고 있는 문제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 미리 좀 앞서서 살펴보고 좀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덜 덜 좀 힘이 들고 조금은 덜 뭔가 부담을 지면서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일본 직장인들을 위협하는 5대 부실 채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